부산의 모 전문대가 전공과 무관하게 교수들을 무더기로 발령내는가 하면 학사행정에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대학이 일부 비전임 교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주지 않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이달 안에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과 무관한 학과 이동 발령이 교수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정부정책에 따른 조치라는 해당 대학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